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지난주에도 앞부분을 살펴봤었죠? 마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렀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주제를 다룰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저 최북단 우리나라 지도로 지자면 압록강쯤 되는 경계선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에 도심 속에서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그 도시가 가이샤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샤라 어떻게 불러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누어진 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정말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현실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본문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 첫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누구에게 물었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가이샤라라는 도시는 그 도시 한복판의 제자들과 누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향후 예수님의 걸음을 예측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빌립보와 가이샤라를 붙여서 쓰여진 표현이에요. 빌립보는 누구냐 하면 이 도시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은 실질적으로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이죠. 그래서 항상 그 임명권이 가이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자연히 드러나죠? 그 아들들이 나라를 3등분해서 통치를 했는데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연두 빛깔이 있죠? 그 지역이 조금 끊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은 다른 헤롯의 아들이 통치를 냈어요. 그리고 또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 안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과 그 지역은 관계가 안 좋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3등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최북단, 이런 마크가 쳐져 있는 대목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항구도시, 가이사라. 그래서 얼핏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다가 헷갈려요.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항구도시의 요파 항구 위쪽에 있죠. 그 가이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도착하신 곳은 바로 저 최북단, 빌립이 관할하던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 압록강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대 지역은 아켈라우라는 헤롯의 아들이 통치를 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통치를 했고 저 맨 위쪽은 영토가 제일 북쪽에 있죠. 바로 헤롯 빌립이 통치와 관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이 전부 분봉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봉왕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겠습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임명을 사실은 로마 황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내내 누구의 귀와 눈을 위해서 일했을까요? 백성들의 귀와 눈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리바다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슨 바다라고도 불렀죠. 디베리아 바다. 그 황제의 이름을 자기네 나라 고유 지명을 바꾸어 가면서도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나옵니다. 사실은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원래는 갈리바다예요. 또 오늘 빌립도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건설한 이후에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빌립보 가이사 또는 가이사 아리아 빌립보 이렇게 도시 이름을 헌정할 정도로 그렇게 온 시대가 전부 누구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과 그 돈을 위해서 아부하고 환심을 사려고 하고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이런 시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허그마는 도시 중에 저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올라가서 뜬금없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질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문맥적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지난주 내용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이루어서 누구를 공격하러 왔었죠?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과 연대를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 15장, 14장, 13장 쭉 12장서부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았는가를 지켜봐 왔습니다. 어떤 대우와 대접을 받았습니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고향 땅마저도 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배쳐가는 분위기였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지 않고 계속 떠밀려 떠밀려 사실은 부득이 갈릴리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막 도착한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이샤라 빌립보는 역사적으로 어떤 땅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빌립은 이 도시를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개명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전을 건립합니다. 그 신전은 제우스의 아들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거기다 섬겨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신전 뒤에 전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동굴도 있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원통 돌로 되어 있는데 전부 초목이 또 앞에 우거져요. 그럼 왜 초목이 우거졌을까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판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당시에는 그냥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은 권력과 평화와 재정을 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우상이 섬겨지던 실질적인 황제의 도시예요. 예수님이 왜 이곳까지 올라가셨는지 여러분 이제 슬금슬금 그 의도가 드러나죠? 뿐만이 아니에요. 이 판신은 특별히 농사를 보장해주고 목축업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과 이 판신을 같이 섬겨요. 그런데 이 판신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냐 하면 공포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시대에 저 뒤에 어마어마한 돌산이죠? 저기다가 저런 웅장한 신전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앞에는 초목이 어마어마하게 우거진 데다가 많은 물이 흘러들어와요. 이런 데가 없어요. 여기에 판신을 섬기고 가이사 황제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 판신이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여기에서 생성된 단어가 뭐냐 하면 패닉이라는 단어예요. 패닉. 우리 요즘 그런 말 자주 해요. 패닉에 빠졌다. 그러니까 공포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신은 주로 목동들, 양치기, 농사 이런 것을 주관하는 신이다 보니까 늘 피리를 불고 다녀요. 그 피리를 당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펜, 플루트. 우리가 요즘 부르는 플루트. 그 악기의 사실은 원형의 근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리포는 황제의 도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은 무엇으로 사느냐를 가장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리포입니다. 동시에 문맥적 고려를 볼 때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사두개인들과 연대하여 공격해오는 이 전체 유대의 분위기를 예수님은 감지하시고 계속 배척당하죠. 떠밀려 가시죠. 그리고 저 국경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리포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첫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대화하거나 하나님을 논할 때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해대로, 자기 렌지대로, 자기 해석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무나 믿으면 되지 좋은 일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논리를 만날 때마다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종교를 떠나서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논하고 말하고 정의를 내려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닌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꺼내냈어요. 이르되, 덜어는 세례의완, 덜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다 구약의 선지자죠? 세례의완까지.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구약에 이미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그 선지자들을 가리켜 아마 그분 중에 하나로 환원이 되어서 저분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대답을 꺼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대답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고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명료하게 주제에 맞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이 있다면 방금 전 제가 앞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드러났는데 열거된 이름들이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어디에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번 특세 주제로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것이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고백대로 삶 속에서 대화의 한 자락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현실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넘어서 더 극단적인 고백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좀 베드로보다는 더 쎄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수식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장벽을 만나고 조그만 웅덩이를 만나도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어깨가 누러지고 용기를 삭제당하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지금 뻔하잖아 상황이. 대세인데 돈이 현실이야. 돈이 말해.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권자는 참된 왕은 누굽니까? 참된 왕은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이 나요.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뭐를 가지고 그 뭐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이라. 주님이 뭘 가지고 오신답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결호를 지으면서 두 가지 사실에 신실한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어느 경우를 만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최북단 경계의 도시에 서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보금은 이렇게 경계를 넘어갈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배척과 유대인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이 죄악을 통해서 보금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보금은 국견을 넘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수로본익의 여인처럼 스스로를 개취급하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취급하든 땅끝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보금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이죠. 그 현장 속에서 누구를 현실로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참된 왕 되신 크리스도를 붙들고 그 현장은 바로 보금의 지경이 계속 넘어서 흘러가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교적 삶이 또 한 주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